인간과 로봇이 공전에서 살아가는 미래의 세대를 위한 차세대 로봇기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연구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꿈의 미래에 가까이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 로봇 메카트로닉스 연구실 박찬훈 연구실장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정부 출연연구소로서 대한민국의 기계 분야 종합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인력들이 로봇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모터는 하나입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전에서 살아가는 미래의 세대를 위한 로봇에 관련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로봇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만화 영화에서나 아니면 SF 영화에서 보시던 로봇들을 생각을 하십니다. 저희도 그런 로봇들을 상상합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들에서 로봇과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설레들이 잘 없지만 식당에서 서빙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저희 가사를 도와주는 로봇들이 조만간에 다 출연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연구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꿈의 미래에 가까이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로봇은 이미 저희들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조만간 벌지 않은 시기에 인간과 로봇의 공존 혹은 인간과 로봇의 협력이라는 단어들이 적당할 만한 그런 사회들이 곧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의 노력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러한 인간과 로봇의 공존에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로봇 연구들 중에 생산이나 서비스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로봇의 다재다능함입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로봇은 다재다능함을 갖춘 로봇이라고 생각하고요. 만능 그리퍼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기존에 있던 그리퍼들과는 다르게 한두 가지 제품을 다룰 수 있는 그리퍼가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부품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리퍼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접시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와 같은 공구도 잡을 수 있고 삼계탕에 사용되는 생닭과 같이 식음료들도 저희가 다룰 수가 있고 심지어는 두부도 다룰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리퍼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도 있을 수 있는데 식당마다 그 서빙의 종류가 다 다를 것이고 공장에서 인간 작업자와 같이 작업하는 로봇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작업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종류에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리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틱 핸드인데요. 제작의 단가 측면이나 기술의 난이도는 월등하게 그리퍼에 비해서 높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고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로봇틱 핸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문구점에서 저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위, 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사 도구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로봇틱 핸드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람 손 크기 정도를 구현을 하고 있고 사람 손 크기에 사람의 여러 가지 손가락 관절들을 다 무사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로봇틱 핸드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 크기나 그 다음에 손이 낼 수 있는 힘의 크기나 손가락이 구현된 관절의 측면에서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틱 핸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분야는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의료 분야라고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거나 아니면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로봇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장애인과 같이 뭔가 사고에 의해서 신체 기능을 잃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로봇의 종류도 있습니다. 하지가 절단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보통 의족을 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족을 차면 보행은 가능하지만 자연스러운 보행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다치지 않은 다리 부분들까지 같이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틱 의족을 저희가 개발을 한 것은 그 로봇틱 의족을 가지고 걷는 동작을 도와주게 되면 단순히 걸음걸이를 지지하는 것 이상으로 발을 차줘야 될 때는 발을 차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션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일반인과 거의 비슷해져서 다치지 않은 하체 부분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야는 진단을 도와주는 분야인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검체를 진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감염병이기 때문에 비접촉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그런 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검체 채취 로봇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환자 앞에 있고 실제로 검체를 채취하는 운전을 하는 로봇 의사는 굉장히 원거리에 있을 수가 있어서 의사는 감염의 위험 없이 검체를 채취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대전과 대구 본원과 분원 사이에 원격으로 검체 채취하는 실험들을 해서 성공적으로 실현한 바 있습니다. 신체의 기능을 지원하는 로봇입니다. 장애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고 또 근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노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로봇에 관련된 많은 단점 중에 하나가 거추장스러움입니다. 그래서 큰 힘을 내도록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착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무겁고 그러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굉장히 간편한 의복형 형태가 돼서 그 옷을 입으면 로봇이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의 근력을 도와주는 형태의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많은 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간단한 물건을 들 때 힘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자켓에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완성을 했고요. 감사합니다.